배할 수 있는 거 되게 이쁩니다. 제 이상형을 만난 것 같습니다. 중대장님도 잘 어울리지 말입니다. 이쪽은 저 놈입니다. 아니 대체... 대체 이걸 왜 받아옵니까? 자신 오지 말라면서 진솔하게 주는데 그럼 거절합니까? 이렇게 마음이 약한데 어떻게 전직이 깍독이지? 아우, 알다가도 모를 사람. 아우, 아까 그 자식 괜찮겠지 말입니다. 보니까 오토바이에서 떨어질 때 측방납부터 칠 줄 알던데 뭐... 운동 좀 한 놈입니다. 괜찮을 겁니다. 저도 딱 그 나이였습니다. 오랜만에 오셨어요. 근데 여자친구분들이 바뀌셨나요? 전엔 늑대랑 토끼랑 같이 오셨었거든요. 인형이요. 맛있게 드세요? 진짜 제 여자친구입니다. 이쪽은 전우입니다. 전우? 응. 무르크에서 함께 싸워 이겨냈죠. 아... 음... 여기 지금 둘만 있습니까? 근데... 여긴 언제 온 겁니까? 인형 여긴 또 뭐고? 네 남친이 네 사진 들어있는 핸드폰 찾겠다고 17대2로 시비터서 죽다 산 날 있어. 내 생일 가장 힘든 전투였다. 내 사진 뭐 말입니까? 내 사진 다 지웠을 텐데. 명주 사진이라고 한 적 없지 말입니다. 명예롭지 못한데 좋은 거라면서요. 아... 혜성병은 장례식장 앞이었는데? 아... 내가 본 그 싸움 CCTV? 아... 그러고 보니... 우리 처음 만난 날이네요. 음... 아침에... 아침에...